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논란과 관련해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김 센터장은 오늘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최근의 상황을 겪으며 부족한 부분을 반성한다며 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과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. 카카오는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매주 월요일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